포항 야구연합회장배 1부계승전 부활대 에이스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을 누비는 야구레슬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포항 일부 주요 규정은 선출 3명의 선출투구의 이닝 납풀은 40대 그리고 중출은 무제한 출전입니다. 상대팀 우리 이기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박살내입시다 우리. 고등학교 1학번장야죠. 포항! 중견수야 모였어요 파이팅! 1번 김수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첫 타자를 상구 삼진으로 잡는 이창협 투수입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3번 심재강 선수의 타석 주자 띕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그리고 송구 런너의 빠른 발과 멋진 슬라이딩으로 스트레스 성공합니다 아우트를 툭 갖다 대는데 세컨을 넘기며 우한이 됩니다 그 사이 이루자가 홈으로 들어와 선치 득점을 만들어내는 심재강 선수입니다 4번 이도용 선수의 타석 히트 투수 옆을 지나는 중간을 만드는 이도용 선수입니다 5번 김정은 선수의 타석 아우트 커브에 헛스윙을 합니다 또 한 번 커브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아우트가 조금 빠졌습니다 하나를 커트하고 또 하나를 커트합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결국 아우트 커브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창엽 투수입니다 6번 배원수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아 3루수의 글러브가 닿지 않았습니다 2루주자를 물러들여 또 한집을 만들어내는 배원수 선수입니다 7번 정안정 선수의 타석 밀린 타구 퍼스트가 잡아치면 투수 백업이 됐습니다 아 송구가 정확하지 않아 볼을 놓치고 그 사이 2명의 주자가 들어와 점수가 4대0으로 벌어집니다 뭔가 잘 안풀리는 이창엽 투수 그리고 8번 김인수 선수의 타석 아우트 커브에 헛스윙을 합니다 스윙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또 하나를 커트하고 다시 하나 더 커트를 하자 투수가 어이없어합니다 끈질긴 승부의 결과는 루킹 삼진 결국 아우트 꽉찬 페스티벌로 삼진을 잡아납니다 아우트 커브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는 정안정 투수 주자 띕니다 아 이게 뭔가요 돌뿌리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빗겨 맞은 볼 2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주자 리삼루의 삼성 출신 프로 선출 4번 이영욱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주자 띕니다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그리고 볼을 뿌리진 못합니다 인코스 페스티볼에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터하고 결과는 루킹 삼진 인코스 페스티볼에 꼼짝없이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이야 프로 선출을 삼진을 잡는 청안정 선수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비껴 맞은 볼 6풀로 3아웃이 되며 이닝을 교대합니다 2회 초 선출 타자는 9번 임성환 선수입니다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페스티볼에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꽉 찬 투 스트라이크 극단으로 원하우스 만드는 청안정 투수입니다 아우 광팀 만나가지고 재밌는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초반에 이기고 있어요 아 이길 줄 몰랐는데 타자들이 너무 잘 쉽니다 이 팀원들이 방송을 좀 아는 거 아니에요? 아 팀원들 방송 준비했습니다 7번 최경호 선수의 타석 투까다 된 볼 애매한데요 아 삼각지대에 떨어져 행운의 중환이 됩니다 허탈한 웃음의 청안정 투수 그리고 8번 박우경 선수의 타석 커버볼을 투까다 댔는데 행운의 한타인가요? 좌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9번 정범무 선수의 타석 한 발 더 히트 아아 이번에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볼을 잡아 극단으로 하우스 시키는 청안정 투수입니다 아 정말 방송룡이다 아 정룡아 정룡아 파이팅 아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하세요? 수비가 잘해요 수비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딜 써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그럼? 누가 제일 잘하나요? 제가요 제가요 제가 누구인가요? 투수 24번 정안정 저희 와이프입니다 아 투수 투수가 제일 잘하나요? 네 저희 신랑이 제일 잘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고아래 투수가 한때 정국을 훈렁했던 정범무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3번 심재강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 볼을 받아쳐 중안을 만드는 오늘 설티티의 심재강 선수입니다 선출에게 한방 맞은 정범무 투수 다음 타자도 8,9년 선출 이도용 선수의 타석입니다 외누 피트볼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5번 김정훈 선수의 타석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한 번 더 커브에 스윙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3개의 커브로 삼진을 잡는 정범무 투수입니다 6번 배원수 선수의 타석 인쿠스 커브에 원스트라이크 흘러가는 커브에 헛스윙을 합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다시 한 번 아우트 커브로 삼진을 잡는 정범무 투수입니다 4,9년 선출 이제 한방이 돌아왔으니까 공정합시다 공정합시다 자, 부활 네 반갑습니다 정통이 있는 정범무 선수촌 유팀께서 이렇게 부활을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활사회인 야구 동원팀은 올해 경북결 신문 4단계 우승했고요 올해도 리그 1등했는데 지금 현재 결승에서 현디 4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돼가지고 우승할 것입니다 화이팅! 맥주니 1번 전흥민 선수를 타석 높은 볼을 찍었는데 와~~ 잘 죽었네 살짝 비껴 맞은 볼이 좋은 코스에 우중환이 되고 수비수가 우물주물하는 사이 빠른 발로 이득까지 뛰어버리는 전흥민 선수입니다 LA 다 졸어. 잘 수 올버 많이 마른다. 와 시끄러 죽겠다 왜요? 좋은 분 같은데 주차 띕니다 포수의 강력한 송구 아웃이 됩니다 이야 송구축이는데요 다시 볼까요 아 발이 먼저 당한 것 같은데요 억울할 틈도 없이 윤환범 선수가 힙바이피치로 나가고 3번 이장엽 선수의 타석입니다 주차 띕니다 밑에서 볼을 빼지 못하는데 이야 멋진 헤드퍼스 슬라이딩으로 1위에 안착하는 윤환범 선수 근데 빨리하려면 힘들겠는데요 저희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저희 팀의 에이스입니다 조금 빠져 볼이 됩니다 그런데 1위 송구 볼을 놓친 틈을 타 3루까지 냅다 뛰는 윤환범 선수입니다 살짝 어수선한 에이스에 내야진입니다 히트 아 잘 맞은 볼을 3루수가 편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1루 송구 아 안드로메다로 볼을 날려 주자가 들어오고 타자 주자도 1루까지 진로합니다 4번 영웅 선수에 타석 잡아당긴 볼 1루수가 쫓아가는데 아 포구하다 골을 놓칩니다 그리고 악송구에 주자가 또 들어오고 타자 주자도 다시 1루까지 진로합니다 아쉬운 웃음의 이영욱 선수 그리고 살짝 열받아 보이는 포스입니다 5번 조준영 선수에 타석 히트 높은 볼을 크기로 잡아 돌렸습니다 라인 선상 옆에 떨어지며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좌선 1타의 조준영 선수입니다 6번 화가준 선수에 타석 빗게 마진 볼 좌플로 토아웃이 됩니다 7번 최경호 선수에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아 마지막 볼을 놓치며 다시 3실로 주자를 모두 살리고 맙니다 8번 박우경 선수에 타석 오 기습번타? 코스 좋은데요? 투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투수가 직접 해결하며 길고 길었던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후반부가 더 재미있는 다음 편도 꼭 기대해주세요 바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